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세의 사상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날 때 우리 세인트 안젤르미 성 안젤무스가 실재론의 입장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설명하면서 첫 번째 그 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상에 우리가 절대적인 선은 인식하기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선을 비교하면서 선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는 거죠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악하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에 대한 개념에 적용을 했죠 예를 들면 크다고 하는 것도 누구보다 크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크다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크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큰 사람의 패턴 또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고 크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듯이 선과 악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유명론과 실재론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유명론과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중세 안에서만 움직였던 큰 사상적인 줄기가 아니라 이미 인간이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호모사피엔스 이후로 고대 철학 헬레렌즈로부터 흘러내려왔던 하나의 두 가지 흐름이라고 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적인 것과 개체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특정한 것, 특수한 것 우리는 그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 하나의 사고방식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특수한 인간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죠 그런데 암흑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에 보이는 특수한 개체적인 인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냐 개체적인 것이냐 그 관점의 차이가 이미 인간의 사고를 거쳐서 고대 철학을 흘러내려오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만들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것, 전체적인 것, 관념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한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는 특수한 개체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이어나갔다고 했죠 예를 들면 개똥이가 죽는다, 소똥이가 죽는다, 말똥이가 죽는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쥐똥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구체적인 개똥이, 소똥이, 쥐똥이가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정반대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개똥이, 쥐똥이, 소똥이, 닭똥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개똥이, 쥐똥이, 소똥이, 닭똥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전체적인 것, 관념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을 연결시켜 나가는 사고방법이 있고 구체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서부터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것을 관념적인 것을 또 유추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 철학을 공부하든지 중세 철학을 공부하든지 근대 철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던 철학을 공부하든지 그 안에는 예외 없이 이 대립적인 두 줄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철학과 신학 안에서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한 거죠 플라톤 전통이에요 그렇다면 유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 관연적인 세계를 부정하면서 보이는 혈실적인 구체적인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유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자, 빨갛다고 하는 게 있죠 빨갛 우리가 빨갛다고 하는 것을 빨간 것을 매일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빨갛다고 하는 어떤 머릿속에 그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이 빨갛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념이 먼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있는 빨간 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인지 그 차이에서부터 이제 유명론과 실제론이 나눠진다는 거죠 유명론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빨간 사물을 매일 보고 느끼면서 머릿속에 이 빨갛다고 하는 생각이 형성된다는 게 바로 유명론이에요 빨간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빨갛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빨갛다고 하는 것이 이미 그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빨갛다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간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빨갛다고 하는 빨간 사물 이전에 빨갛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보편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실제론입니다 그것은 이 빨간 사물을 넘어서도 그 보편적인 빨갛다는 게 있는 거고 나의 정신세계를 넘어서도 이미 그 빨갛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빨갛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톤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과연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이 먼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상상의 세계 허구적인 세계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건데 우리가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상을 하고 이름만 갖고 있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이게 실제한 것이다 이게 확실한 것이다 이게 유명론이고 실제론은 뭐냐면 그 실제라고 하는 게 눈앞에 실제한다는 그런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실제한다는 것은 현실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한다고 하는 그런 실제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그것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실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에서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확실한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더 확실하고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한 실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명론은 이 보이는 것들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실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보이는 실제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안셀무스가 두 번째 자신의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를 통해서 설명하죠 존재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은 무로부터 존재할 수도 있고 이미 유로부터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존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없어요 그럼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없는데 무로부터 유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생겨나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생겨나게 할 수도 없어요 같은 종류 안에서는 이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인고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존재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가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제일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재무수가 볼 때는 모든 존재의 근원, 존재의 원인을 신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존재의 단계죠 존재의 단계를 통해서 신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고 생물도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무생물보다는 생물이 더 상위 존재죠 더 높은 존재예요 그냥 바위나 돌, 흙보다는 식물이 더 상위 존재고 식물보다는 동물이 상위 존재죠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상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단계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최상의 존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단계를 통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 바로 최상의 존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셀무스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셀무스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요 이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세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개체적인 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또 유명론은 개체적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영원하고 둘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체적인 것만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 개체적인 것들이 확실하려면 유한해서는 안 되고 무한하고 영원해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현실이 이게 진짜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원히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1억 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있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실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끝없이 변한다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개똥이, 쥐똥이, 닭똥이는 지금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 개똥이, 쥐똥이, 닭똥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 개똥이, 쥐똥이, 닭똥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개똥이, 쥐똥이, 닭똥이도 죽는다 그러한 말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죽는다고 하는 말과 부딪히고 죽는다고 한다면 살아있다는 말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론 자체가 영원한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없듯이 실재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중세 초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중세의 중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하나의 사상적인 흐름이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서 발전돼 나가기는 했지만 그 학자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연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크게 줄기를 본다면 유명론과 실재론의 입장에서 실재론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 실재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명론과의 그 조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아퀴나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극단적으로 유명론으로 나갔던 사람이 윌리엄 오카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아퀴나스의 신학을 공부해 보면 과연 그 실재론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고 보완돼 나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11세기 이후에 플라톤 전통의 실재론의 관점 이 실재론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아퀴나스의 시대죠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아이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해요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 그때 중세 기독교 안에 두 파가 생겨요 물론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나눠지기도 했지만 서방 기독교 안에서 두 파가 나눠지는데 도미니칸과 프란시스칸 도미니코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두 하나의 선구자를 통해서 도미니칸파와 프란시스칸파로 나눠져요 지금도 한국에 여기 캐톨릭 전세계 캐톨릭이 흩어져 있죠 이제 구교 캐톨릭 교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안에도 파가 있어요 도미니칸과 있고 프란시스칸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칸은 안셀무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프라톤 전통을 고수하는 파고 도미니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키나스가 태어나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 들어오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들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이 보이는 개체적인 현실 속에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 기독교 신화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 남에 대여 로즈의 The Name of Rose라고 하는 그 책에도 아마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서를 금기시합니다 금단의 문서에 그거 읽으면 죽는 거죠 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프란시스칸 계통의 전통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금기시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독을 발라놓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을 읽지 못하게 금지시켜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나스의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실재론의 전통에 유명론의 전통을 잘 조화시켜서 신앙과 이성을 잘 조화시키고 이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 개체적인 곳 속에 그 보편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내재해 있다 이 둘을 잘 개시와 이성을 좋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아키나스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키나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선적인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죠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증명이 뭐냐면 운동을 통한 증명이죠 운동 그래서 아키나스를 실재론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유명론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온건한 실재론이라고 해요 온건한 실재론 유명론자의 입장에서 어떤 관념적인 세계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실재론자 입장에서 보이는 현실보다 이데아의 세계를 더 강조한 것도 아니라 보이는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신이 인재한다 보편적인 것이 인재한다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구원론에서 본다면 안젤무스의 입장은 인간은 노력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만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강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재론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보편적인 것 이데아의 세계만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아키나스는 그걸 좀 수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회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구원을 반성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인이 협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유명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접어두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공로주의도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의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키나스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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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